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노인과 파다 라는 제목을 제가 적어 봤습니다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라는 결론 인데요 오늘은 그 1편으로 1편만 하겠습니다 사채업자 영업 형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채업의 영업 형태를 보시면 참 무섭구나 그거를 느낍니다 그런데도 사채를 빌릴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사채를 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지금 집이 체납 세금 체납 때문에 공매될 위기에 있어요 그러면 빨리 분납을 하세요 일단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라도 분납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공매보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채를 안 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당장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그래서 서민들이 사채를 쓰는구나 그렇게 고율인데도 지금 경제가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영업자는 계속 힘들어 간다고 그래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언론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자영업자가 힘들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채를 쓸 수밖에 없어요 신용이 낮은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돈을 지금 당장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망하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에서 사채를 안 쓸 수가 있느냐 이거죠 천만원이든지 이천만원이든지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사채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가지고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만큼 세상이 그러면 힘들어진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해야 될 일은 사채업자를 또 잡는 겁니다 사채업자가 횡포를 부리지 않게끔 그들은 소득을 다 어떻게 됩니까 누락을 해요 왜 바지들을 내세우니까 영업 형태를 한번 봐 볼까요 어떤 업체가 있어요 금융 대부 업체인데 2002년 이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참 꽃피는 시절이었죠 전부 다 현금 누락이니까 그런데 2002년 이후부터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 대부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어느 업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니까 조금 조세탄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확인을 간 거예요 그동안 신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실제 폐업을 했는지 현지 확인을 가보니까 현지 확인을 이렇게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폐문 폐문이라 하잖아요 문을 열려고 해도 만일 901호다 그러면 문을 열려고 해도 닫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돼 있는 그 대표자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아니 사업 안 합니까 그러니까 사업 폐업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힘이 들어서 사업이 안 돼 가지고 폐업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관리 건물 관리인한테 탐문을 해 보니까 관리비는 관리비는 매달 들어와요 매달 매달 입금이 되고 입금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편물이 있잖아요 우편 수령함에 우편물이 3일 간격으로 누군가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이거를 딱 보면 뭔가가 장난치고 있구나 딱 그 촉이 오잖아요 조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 이게 뭔가가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 A라는 기억 업체라고 하죠 A라고 할까요 A 업체 이 A 업체의 이제 비용으로 직원들 직원 비용으로 인건비 인건비로 나간 사람을 찾아봤어요 직원 직원을 찾아보니까 오직 이 직권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 직원의 배우자가 있어요 이 배우자 명의에서 돈이 일정하게 돈이 나가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게 A 업체 이게 B 업체도 나가고 C 업체도 나가더라 이거예요 이쪽에 있는 직원 이쪽에 있는 직원 이쪽에 있는 직원 그리고 이쪽에 경비 업체의 경비가 다 이 사람 통장에서 나가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뭔가가 위장으로 하고 있구나 숨어서 하고 있구나 딱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 업체는 점다가 빠지고 B 업체도 빠질 거고 C 업체도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가 이제 조사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소문을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나가보니까 열 한 개 사업장이 나와요 열 한 개 사업장이 나오길래 아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하고 관련된 이쪽하고 관련된 돈이 같이 경비가 써지는 그 업체를 아까는 이 A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B, C를 찾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D, E, E, F가 더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찾았어요 여기까지 찾고 이쪽에서 아 실질을 찾아온 거예요 실질 이 전주를 실질 전주를 찾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확대를 시킨 거죠 이 B, C, D, E, F는 어떻게 찾았냐 B, C에 대해서 이제 급습을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 열한 개 사업장을 전부 다 이제 직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급습해라 저 같으면 그렇게 하죠 급습해라 급습하는데 급습하면은 이 사람들 열한 개 사업장에서 열한 개 사업장이 사업장에 다 불시에 동일한 열두시 정각에 들어간다 딱 한 번 열두시 정각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열한 개 사업장에 그리고 조사 원증을 보여줘야죠 당연히 세무조사니까 그러면서 장부에 있는 거 이미 제출 요구를 하죠 근데 웬만한 사업자들은 서민들의 사업자들은 무서워가지고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해가지고 아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늘이 노랗아져가지고 그냥 세무수 조사공무원이 알아서 알았는데 문 열어달라 문 열어주고 캐비닛 열어보라고 문 열어주고 컴퓨터 열어보라고 문 열어보고 그 파일 USB에다가 담아주라고 문 담아주고 막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영치를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안 하죠 아니 사장이 없는데 제가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직원은 중요한 문서를 탁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문서 입에다 넣어가지고 씹어 먹어 버리죠 그리고 어떤 직원들은 그냥 쇼핑북에다가 서류 담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직원 어떤 사업장은 문을 꼭꼭 걸어 담그고 문 안 열어줘요 문 안 열어줘면 어떻게 됩니까 영장을 가져가야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이 급하잖아요 그러면 사전 어떻게 됩니까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찰을 불러야죠 경찰 입회하여 문 따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해가지고 검찰 통해가지고 영장, 사후 영장을 받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DEF 실질 전주까지 접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 대상자를 첨단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이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미국 가 있는데 거의 미국 가 있는데 국내에 있는 이 분양권이라든지 이 부동산이라든지 이 애금이라든지 이게 수백 억대요 이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누군가 했더니 본인의 동생이더라 이거죠 오 동생이구나 그리고 이 동생의 신복이 부하가 또 하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까지도 다 소사 대상자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은 업체만 해도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F업체 그러면 여섯 개죠 여섯 개 업체 사람은 실질 전주 하나 동생 하나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명의 빌려준 대표자 명의로 했던 사람들 다 합하면 일곱 명이에요 일곱 명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영업 행태를 하느냐 일단은 돈을 대부 계약서를 쓰잖아요 대부 계약서를 쓴다 이겁니다 자 A가 이제 값한테 이렇게 빌려줘요 돈을 대부를 해주면은 이쪽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보증 보증 보증인 1 보증인 2 두 사람의 보증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돈을 줘요 그리고 150% 그러니까 내가 백만 원을 빌려줬다 애기 백만 원을 빌려줬다 150만 원에 이 사람이 약소금을 약소금을 발행을 하고 그거를 서로가 공증을 해요 공증법인 가가지고 공증인 사무실에 가가지고 약소금 공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증인 두 명 약소금 이것까지 세 개의 보증 장치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뜯기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드라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대체 몇 건이나 있느냐 이런 식으로 150% 된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면요 이 한 네 개 공증법인을 이용을 해요 네 개 공증법인을 이용을 하는데 이 네 개 공증법인이 전부 다 법무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약소금 공증한 거 내놔봐라 자료 협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당연히 안 주죠 안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죠 세무조사 국세청은요 거의 우리나라 국가기관 거의 대부분에서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무서운 거죠 법무부도 법무부도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자료 줘라 그래서 그 자료 이 사람에 관련된 자료만 보니까 150% 짜리잖아요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이제 자료가 넘어왔잖아요 자료가 자료가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1 공정범위 2 공정범위 3 공정범위 4 공정범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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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각 연도별로 각 연도별로 우리가 이제 여기가 2020년이다 2020년 19년이다 18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해 본 거죠 그러니까 몇건 몇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몇건 몇건 그래가지고 개 얼마 이쪽에서는 개 얼마 이쪽에서는 개 얼마 이쪽에서는 개 얼마 이쪽에서는 도합 얼마 18년도에는 얼마 19년도는 얼마 2020년도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150%를 따져보니까 한 1조 6,600억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150%니까 원금을 원금은 100%니까 해보니까 1억 8,800만 원 정도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금만 해도 1조 원인을 돌렸더라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크게 걸린 거죠 전주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망했구나 이 정도로 걸린 거죠 잡혔다 하면은 그래서 노인은 열심히 해가지고 참치를 잡잖아요 그런데 노인과 파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어가 다 먹어버리고 뼈밖에 안 남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이 엄청 큰 거를 잡았잖아요 또 노인이 이 대부업 형태는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다 이런게 고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고전이라는게 옛날에도 써먹고 지금도 써먹고 앞으로도 써먹을 거거든요 단순한 것이 고전이죠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이 대부 형태를 보면요 대체로 이게 보면은 10일 단위로 이렇게 10일 단위로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가 15일 단위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 30일 단위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신용이 아주 불량할 때 불량할 때 이거는 고이율이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10에서 12%를 뗀다 이겁니다 30일 단위로만 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저 이율이 높은지 한번 선의자 뗀 거를 한번 한번 봐 볼까요 자 선의자를 한번 떼 본 것들을 이렇게 대충 보면요 이 30일 단위로 빌려준 경우 그 다음에 21일 21일 이렇게 빌려준 경우 그 다음에 10일 단위로 10일 단위로 이렇게 빌려준 경우 이렇게 떼 보면 단위가 끝나면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그러면 이때 이제 원금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인데 선의자를 떼는 게 이쪽에서 3천만 원을 먼저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을 또 이렇게 곱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결론은 선의자하고 선의자를 다 합해 보면 550만 원 떼어요 550만 원 550만 원이니까 이게 이자율이 11%죠 11% 이자율이 이자율이 먼저 11%를 선의자를 떼고 준다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1일짜리 단위로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2억 원이요 대출 원금이 2억 원인데 이거는 떼는 것을 보면 1680만 원을 떼요 1680만 원을 그러면 이게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8.4% 8.4% 인데요 연 8.4% 예요 그런데 이게 월로 한산하면 몇 프로냐 하면 월 한산하면 12% 예요 예 그 다음에 10일 단위로 했을 때 원금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그러면 이게 이자가 선의자가 얼마를 나갔느냐 이거는 250만 원 나와요 예 250만 원 남으면 이자율이 5% 인데 이게 월 이자율로 환산하면 15% 다 이거예요 월 그러니까 결론은 다 이율이 높다 이겁니다 이율이 높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빌레로 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채없지 않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예 공부해서 돈 버는 거 그거는 참 그거는 어디 푼 돈 그런 거 푼 돈 어디서 언제 벌래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해요 실제로 제 주변의 사람도 고리대검 업자 있는데 아 눈빛이 틀립니다 확실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지연이자 지연이자까지 해요 선이자 떼주고 해 주고 만일 지연이자 지연이자라는 거는요 일부 상환하고 일부 미상환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일주나 10일 단위로 이렇게 다시 상환기일을 다시 매주기마다 다시 상환기일을 정해 가지고 매주기마다 연체이자를 적용을 한대요 그니까 그 계산 방법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요 실제 이렇게 9.5개월 동안을 돈을 빌려요 이게 원금 1억 원을 빌렸단 말입니다 어떤 회사가 얼마나 급했는지 1억 원을 빌려 가지고 나중에 600만 원씩 집어넣고 집어넣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9.5개월 동안에 원금 1억 빌리고 이거는 이자만 얼마를 냈냐면 1억 7백만 원을 냈어요 이게 이제 고리대금 업자다 사채업이다 이겁니다 사채업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채를 빌린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늪에 들어가는 거예요 늪에 빠질 수가 있다 근데 오죽했으면 빌리겠느냐 바로 그게 사채의 함정이다 덫이다 이거예요 덫인지 아는데 함정인 줄 아는데 높인 줄 아는데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얻게끔 경제를 잘 돌려야 된다 이거죠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의무다 세금 받아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죠 일단 밥 먹고 살게 해 줘야 된다 쪼들리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에 대해서 경제가 잘 되면은 저절로 파이가 커지는 거죠 일도 많아지고 직장도 잃지 않고 직장이 새로 생기고 사람들이 소비가 많아지면 당연히 매출도 많아지고 그러면 또 세금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당연한 거를 누구나 알지만 그렇게 실제 하기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보면은 보통 다 암호를 씁니다 이 문서를 봐도 다 걸릴 거를 대비해 가지고 암호를 써요 암호를 쓰는 건 기본 암호는요 숫자 같은 경우는 a b c d e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 2 3 4 5 잖아요 a 는 단위가 1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런데 애기가 플러스가 붙어요 플러스가 붙는 거는 0이 하나 더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만 원에서 0이 하나 더 붙으면 1억이에요 1억이 되고 여기서 플러스가 되면 2억이 되고 플러스가 붙으면 3억이 되고 4억이 되고 4억이 되고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 0이 빼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a가 a 마이너스가 된다면 a가 원래는 1천만 원이잖아요 1천만 원에서 0이 하나 빼버리면 천만 원에서 0이 하나 빼버리면 100만 원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숫자 표기 사례를 이렇게 하면 a 하면 이거는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a 플러스 한다 그러면 이거는 1억 원이잖아요 1천만 원에서 천만 원이죠 천만 원에서 0이 하나 더 붙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억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a 마너스 a 마너스 하면 천만 원에서 0이 하나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이 되잖아요 100만 원 그러면 이게 이제 꼭 수학 공식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b 플러스 2 b 플러스 2다 그러면 b 플러스가 2억 아닙니까 그러면 2억 e 잖아요 e 를 찾으면 원래가 e는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플러스 붙기 전에는 2억 5천만 원 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e 플러스 h b 이렇게 하면 e 플러스가 e 플러스 하면 이게 5억이잖아요 그러면 h가 e f e f g h 잖아요 5 6 7 8 그러면 h 는 8천만 원이잖아요 8천만 원 8천만 원 8천만 원이고 b 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가 2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이게 b 마이너스죠 2천만 원 200만 원 8천 200만 원이죠 5억 8천 200만 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암호 난수표 같은 경우를 다 풀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출 관련자들 대출 문서가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전달할 것이 한 4천 5백 명인가 이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 개인사업자들을 이렇게 찾고 법인사업자들을 찾아가지고 그 일부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하거든요 당신들 얼마를 빌렸습니까 얼마를 빌렸습니까 이런 거를 다 조회를 해가지고 회신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이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가 상당히 친밀하고 기간이 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혹시나 다른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상당히 신중일 기회에서 과세를 했다 과세를 참 잘한 겁니다 제가 볼때는 세무조사를 잘했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암호가 M이 있어요 M이 있고 M이 있어요 이거는 미팅이니까 만남이에요 이거는 메모니까 메모예요 그리고 또 D는요 그냥 통화에요 통화 통화 표시 그 다음에 E는요 그냥 별거 없어요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발음나는 순서대로 이자율 그리고 DI는 그냥 대출일 대출일 그러니까 이게 대출일 L 이걸 가지고 뭐 영어로 아무리 계산해 봐야 뭐 안 나오죠 뜻이 안 나오죠 그리고 D G는 뭡니까 대출 기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알면 쉽죠 알면 SA는 사용 이거 사용이에요 사용 사용 대출액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거는 뭐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면 G는 뭐냐 G 금요 금요 연체 여부 이런 거를 말하라고 그 다음에 Y는 뭐냐 Y는 발음 나는 대로 의료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K K K는 뭐냐 발음 나는 대로 국민연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다 따져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한다 이거죠 이자율도 정하고 당신은 15일 단위로 합시다 당신은 10일 단위로 합시다 당신은 30일 단위로 합시다 그러면 선이자는 얼마 이렇게 빼고 한다 이거죠 일단은 사채업자의 영업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밝혀진다 이 영업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밝혀지는 게 이제 팩트가 만들어지는 거에요 요건 사실이 만들어져요 특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과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150%니까 원금의 150%를 약소금 공정 받았으니까 약소금 공정 받은 거에서 원금을 찾아내고 그 찾기 위해서 공정법인 4개 법인에 전부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이 근거로 해 가지고 저절로 나온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그러면 수익금액이 찾아 냈잖아요 그러면 수익금액 찾아 냈을 때 소득금액을 어떻게 이제 책정을 하느냐 소득에다가 세율을 때려야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노인과 바다 2 사채업자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과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